멀티콘센트 정을 켜지 않았을때 전기장 수치입니다. 230 정도로 수치가 보입니다. 멀티콘센트를 켜지 않았을때 전기장 수치입니다. 실드그린전자파트단 담요로 멀티콘센트를 막아보겠습니다. 수치가 1점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통신 90파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. 실드그린전자파차단 담요로 차단해 보겠습니다. 통신 고지퍼 수치입니다. 실드그린전자파차단 셔츠로 차단해 보겠습니다. 실드그린전자파차단 담요로 차단해 보겠습니다. 실드그린전자파차단 담요로 차단해 보겠습니다. 실드그린전자파차단 담요로 차단해 보겠습니다.